네 마지막 하트로 오늘의 사진 촬영 포즈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김소연씨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상은 많이 받을수록 좋죠. 오늘 상 하나 일단 받으시고 그 다음에 후보로 올라와 있으십니다. 우리 김선우 배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김선우 배우께서는 스타트업으로 TV 부문에 남자 조연상 후보로 올라오셨고요. 그리고 대단한 인기몰이라면서 틱톡 인기 투표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면서 인기상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You're meeting Mr. Sun-ho Kim who is a nominee for best supporting actor in the TV.